XT 이벤트 거꾸로 랩싱크 이벤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, X자 모양을 턱에 붙여서 눈을 만듭니다 두번째, 카메라로 턱이 나오게 촬영을 한다 세번째, 그동안 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둔 말과 행동을 한다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우리가 뭐 주는 줄 알아? 어떻게 몰라요? 우리 엄마가 몰라? 아이폰 X를 선물해드립니다 그럼 다 같이 놀러오락! XT 이벤트!